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도 어렵고요.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는 세무공무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도 어렵고요. 세무공무원도 어렵습니다. 그게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라는 것은요.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라는 것은 이쪽에서 사망시점이에요. 사망시점이면 상속개시가 되고 이로부터 6월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이라고 있어요. 이로부터 6월까지 이 말은 뭐냐면 재산을 분할을 해야 돼요. 재산을 분할 상속분할을 해가지고 해야만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를 받아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재산 분할을 이 시기에 안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고기한이 있고 이런 신고기한은 무조건 맞춰야죠. 안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속세 신고는 신고가 이게 끝났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사 결정을 해줘야 돼요. 상속세는 신고는 보통의 신고를 하면 세액을 신고하는 사람이 확정을 하거든요. 신고하는 사람이 확정하는데 이 경우는 상속세 신고는 신고로 해가지고 세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야만이 세액이 확정된다. 다른 게 다른 소득세나 보가세, 법인세 이런 신고하고 틀리다.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무조건 조사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신고로부터 보통은 이제 6월에서 1년도 더 넘어가고요. 어떤 경우는 2년도 되고 이런 조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강남 3구에 이제 이런 세무서 같은 거 삼성세무서, 강남세무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속세 그 사건이 많으니까 밀려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속세 신고했다가 뭐 제때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신고하는 사람이 나 언제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시간이 계속 밀려 있는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한 1년 뒤에 이제 조사 결정이 조사하러 나온다 이거예요. 세무 공무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당신 신고한 것이 뭣뭣이 잘못됐다, 뭣뭣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고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아 이건 뭐가 나 억울하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경정고지를 하는 거죠. 이제 감액경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로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가령 이제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게 남편이 죽어가지고 처가 있는데 이 밑으로 자아가 여섯 명이 있어요. 여섯 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인들이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할 때 이제 당초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을 40억으로 잡았어요. 40억. 그 다음에 세액을 상속 낼 세액을 6억 7천으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조사 결정이 나와가지고 조사 결정을 나와 보니까 어 당신 말이야 이게 40억이 아닌데 하면서 82억을 올려요. 82억을 올리니까 세액은 33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사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아 나 이거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거를 이제 뭐 이게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해야 되겠죠. 불복을 일단 불복을 하면 어 맞네 당신 말이 좀 맞네 하면서 이제 좀 깎아주는 게 이제 배우 야 이거 이만큼 과표를 넓혔으면 상속 재산 가액이 넓혀졌으면은 배우자 공제도 그에 비례해서 해 줘라 라고 해가지고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를 해 줘라 공제를 해 더 해 줘라 하니까 이제 31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차 경정 처분이 되는 거죠. 경정 결정이 돼 감액 경정 되는데 또 여기서 또 2차가 또 또 벌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 경우는 내가 이렇게 2차 경정이 뭐 이제 가산세 같은 경우는 공과금에서 이렇게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가산세 이런 거 해 보니까 더 해 준 거 같다 해가지고 애기는 이제 또 증역을 해요. 증역을 해가지고 31억 2,100만 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증역을 하고 또 3차를 아 이게 억울하다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채무가 있는데 이 상속인 채무를 더 공제해 줘라 라고 이렇게 되니까 23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신고 신고 해가지고 당초 처분을 결정을 하고 애기에서 불복을 하니까 1차 경정을 31억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과세관측이 아 내가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더 증액을 해 버리고 3차는 아 그거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또 23억으로 해 주고 감역을 하고 지금 이게 3차로 끝난 게 아니고 정확히 보면은 또 4차, 5차, 6차, 7차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7차까지 가 가지고 이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증액을 또 하죠. 부담부 채무 의지 이게 상속 채무가 아니니까 오 그거 좋아. 그러면 상속세를 38억으로 증액을 해 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부담부 채무 양도세는 공과금이다. 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는 공과금이니까 해 줘라. 감액 해 줘라. 이렇게 되니까 33억으로 또 33억 5천만 원을 낮춰요. 그리고 나서 6차에서는 또 주민서도 더 깎아 줘라. 그러니까 5천만 원 깎아 줘서 33억이 되고 7차에서는 이거를 또 애기서 더 깎아 줘라. 그러니까 이제 31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의 감액 경쟁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겠느냐.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도 조사하는 사람도 채무를 이거를 상속인 피상속인 채무로 받다가 안 받다가 받다가 안 받다가 또 가산세도 받다가 안 받다가 부담부 채무 그거를 증여 공제로 봐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어떻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런 거는 눈 감아 주고 좀 뭐를 이렇게 유리하게 좀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뭐를 불복하면 또 뭐가 하나가 태어나고 또 뭐 하나 태어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경쟁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곱 번까지 간 뒤에야 다시 소송까지 또 가 가지고 8차를 가 가지고 또 여기서 조금 더 감액을 받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접은 불분명 재산 접은 불분명 재산 불분명 재산이 이거 아니다. 당신들이 이거 추정상속 재산으로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 가액에서 빼라. 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감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서 신고 한번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빼먹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고를 할 때부터 이런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워낙 이게 재산 예금이라든지 예금 인출이라든지 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많고 뭐 채무도 많고 채권도 많고 뭐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해 놓으면 복잡하게 해 놓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조사 공무원한테 통칩시다. 우리가 그냥 내가 얼마 내께 더 내께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만 합시다.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세무 공무원들은 5차, 6차, 7차, 8차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무 공무원의 지금 2020년에 조사 공무원의 한계다 이거예요. 옛날같이 뭐 통치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8차까지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겠냐 이거예요. 상속서 신고 하나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처분 분명 여기서 이제 이긴 것이 8차 이제 감액 경쟁하게 된 이유가 처분 분명 우리가 이제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이 처분 분명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예금 인출이라든 가령 예금 인출 같은 경우는 예금에서 인출이 됐잖아요. 여기서 인출이라면은 인출된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에서 또 여기서 입금된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건 나갔는데 일부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인출 후 인출 후 재입금 재입금 하고 여기서 별도로 입금된 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계 없는 돈 돈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입금이 이쪽하고 처분 분명 재산은 이거하고 이거를 빼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빼줘요. 빼주는데 이게 5억 이상 2억 이상이면은 처분 분명 재산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도를 확인해 보고 처분 분명이면은 상속 재산에다 가사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입금이 우리가 25억이고 인출이 24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억이고 24억이다. 그러면은 인출이 더 적고 입금이 더 많으니까 무슨 처분 분명 인출 금액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니 과세관청 이게 25억이 전부가 입금이 아니고 이 중에서 별도로 입금된 금액이 당신 보니까 이게 한 보니까 20억이나 되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온 건 5억 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4억에서 5억을 빼면은 19억이나 2년 이내 5억 이상이 나갔더라. 그러면 여기서 처분 분명 용도를 입증을 해봐라. 용도 입증해라. 입증해서 내가 그러면 당신이 입증한 금액은 우리가 상속 재산에다가 안 해주고 입증 못하는 경우는 우리는 상속 재산에다가 가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을 제가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금 입금 막 이런 걸 많이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금 입금 막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은행에 가면은 그 VIP 대접받는 그 재미로 돈을 이쪽에다 뺐다가 저쪽에다 뺐다가 이쪽에 이 통장에다 넣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예금 이자가 더 좋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빼고 또 저쪽으로 보내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금융기관 예금으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국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예금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왜 국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상속인들을 힘들게 만든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 사례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실제 사건인데요. 이제 남편이 있고 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자 1이 있고 자 2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상속세 과세 가액을 상속 과세 가액을 얼마로 신고 했냐면은 20억 5800으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표는 6억 이런 거 다 빼고 20억 6억 이런 식으로만 할게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은 1억 얼마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정을 해 보니까 조사 나가서 결정을 해 보니까 당신들 상속세 과세 가액이 20억이 아니네 32억이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표는 18억이 되고 내야 될 상속세는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없음당하면 거기 숙이고 돈 내야 되는 거고요. 나 억울하다. 그러면 이제 불복해야 되는 거죠. 불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왜 32억이 높아졌느냐 첫째가 사용처 불문명이에요. 사용처 사용처 불문명이고 그게 13억이나 더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상속 재산에 더 가산한다. 그리고 당신이 뭐 천암한테 천암이나 갑이나 우리 일명의로 이렇게 넣어준 돈 송금한 돈들이 있더라. 이거는 당신이 피상속인이 천암하고 갑을 을에게 받아야 될 채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인데 당신들이 이 채권으로 안 하고 상속 재산으로 가산을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상속 재산으로 본다. 그리고 당신이 뭐 소송 비용이 소송 비용이다고 이걸 공과금 처리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왜 사망일 피상속인이 사망할 이후에 뭐를 돈 달라고 이제 소송한 비용 그거는 인정을 안 해준다 침으로 공과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32억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복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불복을 해야죠. 불복을 했는데 이제 사용처 불문명의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인출 금액이 24억이에요. 그런데 입금 금액이 25억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런데 이 사람 처분증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24억에서 당신 이거 2년 이내에 인출 금액이 24억이나 됐다. 그러니까 사용처 소명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심보로 너무 쉽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납세자는 뭐 무조건 갖다 주고 소명하라니까 소명하잖아요. 소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억은 소명이 됐어요. 좋아. 사용처 불문명. 그러면 나머지 11억은 어떻게 되느냐. 또 이렇게 해 보니까 이쪽에서 돈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간 재입금한 금액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7억 되더라. 그러면은 사용처 불문명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20억에서 이렇게 빼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4억은 그러면 사용처 불문명이네. 그러면 우리는 이 4억을 상속 재산에다가 가산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복을 하면서 이거 이런 일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일단은 인출 금액에서 사용처 불문명 처분 재산을 하려면 인출해서 입금을 빼야 되는데 24억에서 25억을 빼면 마이너스 1억인데 뭐가 처분 재산이 있다고 그러냐. 일단은 이걸로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24억이 본문은 당신이 말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빼줘야 되고 안 빼줘야 될 금액이 별도로 입금된 금액이 별도 입금된 금액이 이렇게 별도 입금된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안 빼줘도 되지만 너희들이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너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입증을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거를 설령 이 별도로 입금된 금액을 당신이 아무리 계산을 한다 해도 별도 조성의 금액이 13억이라 해도 이거는 안 빼준다 하더라도 24억에서 나머지가 이제 12억인데 12억은 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24억에서 12억을 빼면 12억인데 12억이 인출된 금액인데 인출된 금액에서 13억이 이미 용도가 입증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를 상속 재산에다가 가산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 결정을 잘못했다 너가 뭔가가 상속세 법리를 모르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국세청, 본청, 심사청구에서 했더니 거기서 이제 잘못했네 세무 공무원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다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리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사 결정하는 상속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세무 공무원마다 다 법리가 실력이 틀려요 그러니까 숙달이 된 사람이 있고 숙달이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부족함을 생각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언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고권주의로 나가죠 막 이렇게 뭐를 취재하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일단 말투도 부드럽게는 안 나가죠 막 세게 나가고 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일단은 괘씸치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과세를 부실과세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느냐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뭔가가 잘못했으면 공권력이 잘못했으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 미안하다 최소한 국세청장이 통지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부실가세 해가지고 납세자 당신한테 힘들게 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한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국세청장이라면 그렇게 통지를 하라고 하겠어요 통지를 그런데 이제 그게 직원들의 사기를 그러면 우리 보고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너만 인기 좋으라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채권으로 봤는데 아니 이게 뭐냐 이게 장모한테 피상속이니 망이니 장모한테 돈을 빌린 거를 장모가 이제 갚으려고 하니까 장모가 이게 처남한테 줘라 라고 해가지고 처남한테 줬다 그리고 또 갑한테 이렇게 준 것도 내가 빌린 거 갚은 거다 변제다 다 변제 이게 변제로 한 거지 무슨 이게 송금했다 내가 채권이 있는 게 아니다 돌려받을 돈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다 을한테 준 거는 내가 투자를 한 것이다 투자 투자를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이게 채권이 아니다 절대 채권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세무공무원이 뭐라고 아니 그러면 장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소비대체 한 계약서 주라고 그리고 이자 줬던 기록 줘봐라 다 이거 줘봐라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데 이 투자 이쪽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죠 다 전화하던지 뭐를 조사 확인을 해 보는데 이쪽에서는 나 이 사람 모르는데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다가 다 부인을 하고 다 채권으로 봐 버린 거죠 이쪽에다 들어간 금액 전체를 그렇게 봐 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속 재산 가상가액이 이거는 이제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상속세 이 부분은 조사공무원이 잘 한 거다 라고 정당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 또 이제 배우자 공제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상속 재산 가상가액에 당초 신고를 20억으로 했잖아요 당초 신고를 20억으로 했으니까 상속세 가상가액을 그런데 이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32억으로 했잖아요 32억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서 배우자 공제액을 이만큼 했으면 32억에 맞게끔 배우자 공제액을 배우자 공제액을 이만큼 했으면 20억에 이만큼 했으면 이게 이렇게 더 커졌으니까 이만큼을 더 해달라 비례해서 배우자 공제액을 더 증액을 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법원은 아 이게 아니다 너희들이 신고한 이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6월 이내에 신고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제했으니까 공제한 금액은 이것밖에 안 된다 배우자 공제액은 이거를 상속세 가상가액으로 이렇게 키웠다 해가지고 저절로 이게 부풀어 올려가지고 비례해서 증액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배우자 공제액은 너희들이 이렇게 상속인들이 정하는 거다 이만큼 이렇게 신고한 그만큼 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다른 사건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증액 하라고 이런 결정이 있더라 심사 결정이 하나가 있더라 그러면 나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느냐 왜 내 사건만 안 해주고 다른 옆에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 그런 거를 해주냐 그쪽에서 그렇게 해줬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원래가 법리가 이게 맞으니까 조세평등주의 해치지 않는다 이게 법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증액 해가지고 상속세 가상가액을 증가한 만큼 배우자 공제액도 증액을 해라 비례해서 이 결정은 잘못된 거예요 이 결정은 잘못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그런 결정들이 나올 수 있어요 법리는 그 회의에 따라서 하거든요 법원은요 법원은요 합의부에서 재판장하고 자배씨 우배씨 이렇게 세 명이서 하잖아요 법리에 따라서 빨래 찾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 행정심판 단계는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에서 다수 개를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법리가 A가 이거 안 하면 이거 법리에 왜 다르게 이렇게 결정하냐 막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감사원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왜 이게 잘못된 결정 했냐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다수 개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의체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배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영을 쓰고 싶은 거는 그 행정심판 앞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다수 개로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일반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액수가 좀 커야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 존재한다 액수가 크면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꼭 안 해도 다수 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